안녕하세요! 아이고, TV 나왔네. 홀동! 홀리! 에요! 오늘은 말이죠. 숲속에서 통삼겹! 어, 형님 너무 크지 않아? 통삼겹을 준비했습니다. 해봅시다.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통삼겹을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해야 돼요. 도마로 하나 갖다 주실래요? 그럼 다 굽고 나서 아니야, 꺼내서 발라야 되잖아. 내가 여기다 손 놓고 바를래. 아, 거기다 보여줘야 되잖아. 으헤헤! 으헤헤! 도놔! 제가 꼈어? 꼈어. 감감이 안 꼐지네. 웃겼어. 이렇게? 진짜 이거 딱 꺼내가지고 한 줄로 한 번 뿌려보고 싶어. 착 소리나가지고. 짱! 어우야, 실하다. 보이세요? 이거 사장님이 굉장히 좋은 부분 주셨다고. 너 알아보셨대. 어. 어, 어떻게 돼? 주영이 좀 딱 들어간다. 오! 오스마이 봤는데? 오스마이 봤는데? 오스마이 봤는데? 유튜브에서 먹방을 했어요. 또, 아 그렇지! 오스마이 봤어 내가! 오스마이 봤어! 이러셨어. 자, 소금 뿌려주세요. 선생님 제가 뿌릴게요. 네. 조금 딱 하세요. 네. 눌러주셔야 돼요, 알죠? 마사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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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네. 됐어요. 아이고, 아이고. 우츄 주세요. 네. 기가 막힌 게 있는데 우리 집에 시즌에. 그렇지, 그거 집에 온 줄 알아. 어니언, 갈릭, 막 이렇게 써 있는 거? 기침 날라 해. 누나, 원래 소금이 왜 이렇게 많아? 너무 많이 뿌리시네. 헉! 아 오케이 뭐야 뭐야? 아 몇 분인지 해야겠다 그럼 180도 180도로 25분 해 180도 했어요 25분 눌러 아 이걸 넣어야 돌리지 그냥 봐라 넣을게요 자 이렇게 돌려놓고 다 되면 옵시다 하나 둘 셋 뿅! 자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지났어요 그쵸? 한번 꺼려가지고 뒤집어봐야 되는데 네 180도에서 20분 했어요 네 한번 뒤집어 볼게요 한번 열어봅시다 오 맛있을 것 같아요 우와! 우와 진짜 익었네? 이거 봐 진짜 익었어 오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는데? 좀 세게 돌려야 될 것 같아 어 25분 돌리자 자 이렇게 됐고요 여기서 25분 정도만 더 돌려줄게요 나 진짜 기대된다 누나 이거 아 뜨거 뒤에 진짜 뜨거우니까 기계는 항상 조심하세요 여러분 어 이렇게 나 이제 점점 돼지가 되는 거 같지? 진짜 맛있을 거 같아 여기다가 소금 딱 얹어서 와사我覺得 딱 얹을 가지고 명이나물 싹 해 가지고 싸먹어 콩마늘, 파채, 소주. 아무것도 없어 우리. 조금 아십시오. 오케이. 또 20분 해볼게요. 하나, 둘, 셋. 뿅! 오, 몇 분 남았죠? 참기름잔 만들기요. 거기에 또, 참기름소로 가면 오, 기대돼, 오, 기대돼, 오, 기대돼. 렛츠 기릿? 얍! 보여줘. 비주얼 봐. 우와, 우와. 좀 더 하면 더 맛있을래? 아니. 잠깐만, 내려놔. 오, 다리를 포기할 뻔했어. 돼지 기름 있어, 속에? 응. 죽을 뻔했어, 오늘. 이거 어떻게 껴버렸네. 먹장갑으로 이걸 들어줘. 야, 속에 기름 봐. 됐어,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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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근데 이거 진짜 손으로 절대 못 잡고 먹었어. 진짜? 어. 너 치즈 왜? 나도 해. 왓츠 프라블럼? 다시 넣어. 왓츠 메탈. 됐어. 됐어. 이, 이걸로 들어가봐. 네가 이걸로 먼저 그래. 찍어 오면 돼. 어우. 통으로 몇 개 그냥 끓여놔. 어우, 그러자. 어. 왜 잘라? 아, 그러자. 그러지 않고 잘라. 이거 자를게. , 이천 이베. 그래. 이 정도면 이겁지? 이거정면 이겁지. 이거 좀 이겁지. 어우. 귀나한 것 같아. 일단 맛보자, 맛보자, 맛보자. 일단 짜리지 말라고 맛보자. 맛, 맛 한 번 봅시다. 내가 집에서 해먹은 고기름이 제일 맛있었어. 아니? 밖에서 먹은 거 중에도 제일 맛있는데? 우와 여러분, 이게 맛이 비계 부분은 육즙이 잘 차가지고 아삭아삭하면서 싹 넘어가고 살 부분을 또 부드럽게 단백하게 또 쫙 넘어오는 게 이야, 죽인다 이거. 우와 실화일까? 우와 우와 자, 썸에 한 번 찍자. 저 편지자들 반응 보자. 불러와봐. 정은아. 난 이게 뭔가 있거든? 껍질이네. 껍질이야.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삼겹살 중에 제일 맛있어. 아, 진짜. 어머, 어머. 이거 나와줘. 이거 그거지? 얼굴 좀 나와줘. 그 자 안 뜨고 그렇게 안 돼. 야, 이거 기름기. 우와. 죽이지? 장난 아니라니까? 이거랑 나라고? 야, 일단 좀 다 마주면 안 돼. 진짜 맛있지? 진짜 맛있지? 와, 이렇게 커. 육즙이. 우와. 육즙이. 야, 너 입술 좀 보여줘. 진짜 맛있지? 와. 야, 조금만 더 줄게? 먹방 찍어야 돼. 안 되면 줄게. 조금만 더 봐. 이 형이가 더 달라는 말에서 쉽게 할 수 없는. 진짜 나 오늘 포도만 어디 있었어? 여기 밑에, 바닥에. 나 근데 진짜 죽음이다. 그치? 진짜 맛있다. 이거 내가 발라먹어? 와, 진짜 맛있다고. 에어프라이기 왜 하면서? 나 이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해먹는 줄 알았어. 나도. 우와. 집에 누구 눌러오면 그냥 이거 해가지고 매기먹으면 환장하기는데? 인싸 인싸. 응. 와, 진짜 맛있네. 응? 와, 나는 근데. 진짜 뻥 안 치고. 나는 지금까지 먹어본 삼겹살 중에 육즙 최고인데. 그 얇은 거 보다. 와, 이거 봐. 두께보세요. 잘 먹겠습니다. 근데 확실히 좀 기름지다. 응. 진짜. 좀 더 구워야 돼. 진짜 맛있잖아. 저거 찍어먹으면 얼마나 맛있어. 응. 너도 퍼줄까? 손가락으로? 응. 내 손톱이 최고야. 응. 기름장 이거 맛있다. 여러분 얘는 기름장에 찍어도 돼요? 그리고 와사비랑 같이 드시면 맛있을 것 같아. 명이나무나고. 쌈무. 이야. 아까 나보고 고기 너무 많이 샀다며. 어우. 내가 큰 그림 그린 거야. 어우. 또 뭘 해먹으려나? 나. 음. 이게 두 개가 궁합이 좋아. 여러분 이거는 비비고. 총각김치. 최고다. 먹방 한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와. 이야. 너무 좋았다. 너무 좋았다. 님들어. 좋은 맛입니다. 용돈에 껴서 홀리가 사가면 어성초 사지 말고 에어프라이드 사세요. 그런 말 하지 마세요. 으헠헠. 침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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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으음. 침략. 침략. 오. 어. 으흠. 으흠. 뭐야. 뼈만. 어둘뼈 큰거 하나 주고 갔네. 먹어. 와.. 맛 싫어요? 와.. 요죽이네 기가 똥차네 아이고.. 아이고 누가 다 먹었지? 아이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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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습니다! 네 여러분! 오늘 이렇게 해서 홀리와 홀동! 함께 에어프라이기로 통삼겹이랑 총각무김치를 먹어봤는데요 아주 맛있었어요 저는 5,700점 드리겠습니다! 저는 63,872점 드리겠습니다! 박수! 여러분 누가 집에 놀러오면요.. 쉴 데 없는 거 하지 마시고요.. 요거나 구워가지고 썰어가지고 채소랑 며기나물하고 와사비랑 기름장만 딱 주시면 환장하고 먹고 갑니다! 용돈 아끼셔서 홀리마켓 사지 마시고 에어프라이기 사세요! 오늘도 이렇게 저희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구요! 다음에는 더 재밌는 먹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! 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! 구독 버튼! 눌러주시고요!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!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만날게요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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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